사무엘하 말씀 요즘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노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손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 주변의 원수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무찔러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뜨거워지면요 우리의 어떤 상황을 뛰어넘는 삶의 용기와 삶의 기쁨이 솟아난답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 같은데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실수를 종종 하곤 하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을 때 한 걸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겸손하고 높아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이때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다시 뜨겁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군보다 초라함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토로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며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사무에라 7장 9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정치적 안정과 그날의 경제적 부응을 약속해 주시죠 너를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조국이 짧은 시간에 민주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을 누렸던 이 역사 사실 하나님께 헌신한 수많은 믿음의 손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지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의 가문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넷째는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충천님들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은 실로 너무나도 놀랍고 감격스러운 약속이랍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듣고요 하나님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기에 저의 장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있는 자신의 처지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도 좋은데 더 축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약속은 단지 다윗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다윗 같은 신앙의 태도 다윗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랍니다 사랑하는 충천님들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혹시 기대가 되십니까?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예배 소서에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제발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한 존재로 또 그리고 늘 낙망하는 존재로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충천님들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사랑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약속 전부 받아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자리와 그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 가득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깊어가는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에 스스로 만족하며 거만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갔던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충천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종들 다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다윗이 누렸던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다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고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